레이디스 젠틀먼 일부러 끄집어 내려갔을 때 절대 이루어지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보여주는 물리완 교과 전체 이미지 스크린화를 여러분 스스로도 선생님처럼 지금 시연해드리는 이러한 상황처럼 여러분도 직접 하셔야 되고요 자 이 ppt 자료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교원 선생님이 굉장히 밤새도록 준비했었는데 자 아까 골뱅이 한 접시로 매수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모기다매이네요 자 이거 여러분들에게 제보해드렸습니다 선생님과 똑같이 하기바라요 엔지없이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미지 스크린 스타트 자 선생님처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설령 지금 진도가 전체가 완성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것을 한 달 내지는 두 달에 한 번씩 스스로가 시연을 해보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듯이 여러분 스스로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답니다 알겠죠? 자 이것이 어떤 탁월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여러분들이 해보면 직접 알게 될 겁니다 백지 복습 제안에 대한 두 번째 특급 제안입니다 자 먼저 우리 물리와는요 하나의 전체가 스토리아가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공부하기 쉬운 신교과랍니다 자 시공간과 우주 전체적인 그 안에서 뉴턴 역학이라든가 또 현대 물리의 아이스탄의 상대세 1호이라든가 또 현대 우주론 이런 부분을 공부하고 나서 그리고 좀 더 좁혀 내려가서 그러한 우주를 이루는 물질들의 구조가 무엇이고 원자들의 구조가 무엇이고 어떤 성질이 있으며 이제 조금 더 내려가서 그러한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 인간들이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일단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주고받는 신호 시그널이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음성 또 하나는 빛 소리와 빛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서 이제 무선통신이라든가 광통신으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좀 더 내려가서 그러한 정보와 통신사회 속에서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또 고갈되어가는 이런 에너지원에 대해서 어떤 신기술이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바로 네 번째 단에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하는 것이야 자 첫 번째 시공간과 우주 자 첫 번째 중단은 시간 공간 우주 자 여기서는 주로 이제 뉴턴의 고전 물리에 대해서 시작되죠 그리고 파트 2는요 이제 현대물리 하면서 아인슈탄의 상대 이론이 이제 주를 이루는 단어입니다 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파고들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소단은요 시간과 길의 측정과 표준 자 여기 연상되어야 돼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자 시간의 표준은 뭘로 삼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이 시계의 표준시나 무엇이며 지방시와 어떤 차이가 있으면서 또 우리 예전 조선 세종교 때 바로 해시계라고 일컫는 그 앙부일구를 읽는 해독법이죠 세로 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가로 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혹시 선생님과 같이 수강하지 않으신 분이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물리책을 강권하시면서 그거를 연상하셔야 합니다 자 길이의 측정 표준 자 표준은 1미터를 어떻게 정했으며 또한 삼각측량법에 의한 위치 측정은 무엇이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위성 자 gps 위성 자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왜 3개가 추가로 최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바로 주 내용이죠 여기는 응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용 자체가 응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너무 넘어갔네요 이때 선생님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신교과가 바뀌고 나면 개정과학 해설서가 나옵니다 바로 그 과학 해설서의 2014 수능의 1순위 워스트 정답률을 자랑할 바로 역학 문제 하나가 제시되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 수업 중에 말씀드렸지만 등가스도 운동에서 뉴턴의 운동법칙과 1에너정리가 연결되어야 하고 퍼텐셜 에너지를 활용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문항에서 소재가 자 물체가 연결된 그런 일치운동 얘기하죠 또 우리 어떤 모서리에 도로에 중간에 두고 연결된 상태에서의 일치운동 또 빗면 소재 특히 우리의 취약점이 빗면 소재죠 이런 소재들에 대한 강한 예제를 준비해 놓으시고 스스로 선생님 강의하듯이 스스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아 요건 이렇고 요건 이러니까 요쪽에 뭐 A의 중력이 한 E를 어디에 무슨 에너지 증거량과 어떤 에너지 증거량의 합이다 이런 것들이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알겠죠 분명히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입니다 2014 수능의 첫 번째 1수능이 되는 문제야 자 그 다음 양해를 하나 드렸는데 제가 논스톱을 하면 쫙 가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지금은 이제 감기로 투병 중이에요 하하 그래서 그냥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가겠습니다 잠깐 중간에 끊기더라도 물 한 잔 마시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 이제 특성대성 이론 일반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인데 보통 여러분 특성대성 이론 처음에 겁먹다가 나중에 좀 들어가나니까 만만하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도 모르는 암초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이 단편적으로 외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반성 한번 해봐요 물론 결론은 이것이죠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더디 흐르고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공간 길이 좌표는 수축이 된다 지금까지 보았던 몰고사 문제로는 다 해결됐죠 그런데 여러분 고복강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수축 문제에 암초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설정을 제대로 문제를 좀 만들었을 때 어라 이거 뭐야 라는 경우가 있단 말이다 자 먼저 특성대성 이론에서 시간 팽창 공간 길이 수축 진략 N의 동등성 특히 시간 팽창과 공간 길이 수축에 증거가 있었죠 바로 수명이 매우 짧은 미온이 어떻게 지구에 도착했느냐 얘기했을 때 지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빠른 속녀로 옮기는 미온 입자의 시간은 더디 흐르기 때문에 지구에서 얘기하는 거죠 너의 시간은 하루살이 그러나 너의 하루살이는 너의 수명이 짧다 이거죠 너의 하루살이는 지구에서는 천년이야 라는 효과가 되는 수명 연장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항상 이타적으로 생각하라 했었죠 미온 입장에서는 어? 나는 작은 시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너의 공간 좌표 수축되어 있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충분히 도착할 수 있다라는 미온 입장에서의 공간 길이 좌표 수축으로 얘기를 하죠 이때 빠바바 번개 칩니다 자 이 수축에 어떤 문제 있냐면 자 지구가 있고요 우주선이 V로 날아갑니다 자 지구에서 우선이 출발할 때 번쩍 그리고 우선이 날아가는 어떤 위치에서 번쩍 했을 때 그 시간을 지구에서 티라고 했다 이것이야 이렇게 고유 시간을 지구에서 문제가 바로 정해놓은 겁니다 이랬을 때 지구에서 봤을 때는 우주선은 VT라는 거리를 갖겠죠 그런데 우주선에서 지구와의 거리는 어떻게 되겠니?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서 길이 수축 이것만 외우고 있는 사람은 어? 맞아 VT보다 작아 X 틀려버린 거죠 왜? 이미 지구에서의 고정 아니죠 고유 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고유 시간에 대해서 우주선에서는 지구로켓이 절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주 지구에 비해서 바로 우주선은 정지관직자 다름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팽창된 시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주선에서 지구와의 거리는 VT보다 더 길게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아무런 과정의 생각 없이 이 얘기만 들으면 저거 무슨 얘기야 하겠지만 같이 수업하신 분들은 선생님 분명히 고품격 복습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확실하셔야 합니다 그냥 결론만 외워서는 안 됩니다 그 상대방의 입장, 이타전의 입장 이것을 확실하게 과정을 거치고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건 절대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반 상대성 위로 가만 있어봐 생각나야 돼요 두 가지의 축이 있죠? 하나는 등가원리 중력장과 관성력, 가속계에서 느끼는 관성력은 동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중력이론이 필요했죠 그래서 바로 공간의 일그러짐에 의해서 바로 빛도 직진하지만 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고 이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의 몇 가지 증거 정리가 돼야 됩니다 천체관측에서 빛의 휘어짐, 그리고 이제 중력렌즈의 예언, 그리고 나서 쾌이산한 실제관측 그리고 또 뭐 있었습니까? 수성의 그릴점의 위치 이동하는 것을 뉴털의 만윤력으로는 설명이 좀 됐지만 다는 안 됐죠 그 나머지의 오차 발상에 있는 부분을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으로 두 번째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더디 흐른다, 느리게 흐른다 실제 증거는 이제 지구와 위석에 의해서 시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중력적색이동이란에서 바로 중력이 강한 곳에서 빛이 나올 때는 그때 적색분포 이동이 많아진다는 것으로써 중력이 강한 곳에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이다 라는 증거가 나오는 것이죠 이때 빠바바 조심해야 돼 우주팽창에서의 허블법칙에 관한 그 적색이동, 도플로효과에 대한 적색이동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중력적색이동이라는 정식 용어를 쓰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블랙홀이라든가 또 중력파 관측 연구하고 있는 관측화를 애쓰는 그런 부분들 빠바바 정리가 돼야 되고요 현대우주론 역시 팽창 이후에 어떻게 이제 지금의 우주팽창 증거 나타나는가 허블법칙에 대한 적색이동이라든가 또 멀리 있는 별에 그 후퇴할 때 그 후퇴수도는 거리가 멀면 더 빠르다는 것 이래서 결국 저기서 여길 보면 여기서 적색이동이 저쪽에서 관측되기 때문에 중심은 따로 없다라는 것 그러면서 허블법칙이라는 것은 일단은 그 당시에 등속으로 팽창하는 그런 상황에서 얘기하게 되었고요 이제 가속팽창의 현대우주론 속에서 우주 배경 복사라든가 또 수소와 헬륨의 태초의 그 비율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빠바박 떠오르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또 기본 입자와 상호작용과는 표준모형이라는 것이 전체 내용이 무엇인가 이게 준비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좀 더 좁히는 거죠 이러한 우주를 이루는 물질들의 성질이 뭐고 구조가 무엇이냐 두 가지의 중단원 첫 번째 중단원 한번 불러봐요 뭐 있습니까 지금 튀어나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완벽히 정리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앞으로는 이제 이것이 퍼펙트하게 자 우리 수능이란 준비기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개선되면서 선생처럼 대안한다는 얘기야 첫 번째 중단 제목은 전기장과 자기장 그래서 전자기도까지 공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중단원은요 물질구조성질 그러니까 우리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자 이러한 에너지의 양자화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물리화는 현대물리가 상대성 이론이 있고 물리투는 양자역학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보호의 원자 모형 보호의 원자 모형 자체가 양자역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도체에서의 에너지 띠 여기에서 이제 도체 부도체 반도체가 구별이 되어야 되겠죠 자 좀 더 세심하게 들어가면 특히 전자유도 이거 방향성 때문에 문제 생길 수 있어 전자유도 하면 두 가지죠 첫 번째 유도전업의 방향을 얘기하는 렌즈 법칙 또 한 가지 유도전업의 크기를 얘기하는 패러대 법칙 그러면서 이제 대단원 3단원에 연결되는 이러한 것들의 개념이 응용이 되는 실생활의 전기 제품 전기 기구가 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이제 두 번째 중단원에서는요 이 원자 모형 에너지 띠 사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고복강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에너지 띠에서 반도체 부분이 정확히 연결이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신소재는 제목만 기억하는 게 좋지만 초전도체 액정 그리고 강유전체 그리고 압전물질 이때 초전도체의 전기적 성질은 무엇이며 자기적 성질은 무엇이며 완전 반자성에 대한 말씀의 과가 무엇이다 이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번쩍번쩍거리고 있죠 이번에는 이제 3단원에 들어갑시다 정보와 통신 자 중단원 두 개 첫 번째 중단원 이제 뭐가 될까요 자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어떤 신호가 있어야 돼요 일단 우리가 주고받는 소리 신호가 있고요 또 보고 있는 빛 신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와 빛 그리고 이제 통신을 나눌 때는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바로 이러한 정보의 전달과 저장이 이제 두 번째 파트가 되겠죠 여기 사실 이제 이 제목은 통신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특히 악기와 마이크 이 부분에서요 여러분 정상파부터 개념을 정확히 익히시고 막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현악기 관악기 공부하는 것이고 현의 진동 자 왜 현의 진동이 소리의 진동수가 이루어지는지 기타를 예를 들어서 현의 진동이 공기를 떨게 만들지는 않아요 현의 진동이 고체라는 울림통을 떨게 만들고 이것이 공진현상 공명에 의해서 바로 소리의 진동이 된다는 것 또 관 안에서는 관의 진동이 아니라 관에서의 공기 진동 그러므로 개관이 있고 폐관이 있죠 이때 개관은 기본 진동이 무엇이고 폐관의 기본 진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과에서 나와있는 와인잔에 물을 조금 남아놓고 많이 남아놓고 치는 것은 고체 진동에 관한 얘기가 되는 거고 어느 게 고음인지 또 폐관에서 물을 조금 또는 많이 남아놓고서 관의 길이가 짧은 거 긴 거 얘기했을 때 공기를 비스듬히 일어났을 때 우리 병에다 훅 부는 거 있죠 이랬을 때 어느 경우에 고음이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악기이라는 부분이 되겠죠 또한 이 마이크 그리고 스피카도 있는데요 앞서 개념이 나왔던 그 전자기장의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죠 또한 이 광전효과 예전에 공부했던 부분에서 오버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광전효과라는 개념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광전효과의 개념을 이용한 그 이용 파트가 뭐뭐가 있느냐 광다이오드 경우에 따라서 광센서로도 쓰이고요 또 태양전지로도 이용을 하고 또 염료 감흥 전지라든가 복사기의 원리에도 광전효과와 관련됐고요 또 디카의 CCD 인공 눈깔의 역할을 하는 거죠 빛신호 받아서 전기신호 만들어지는 이런 관련성들 그리고 색채인식은 적원풀세포, 청원풀세포, 녹원풀세포가 그 그래프가 있을 겁니다 각 원풀세포의 흡수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하지만 안되죠 적원풀세포가 빨간색만 봐 이건 아니랍니다 모든 파자의 빛을 또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파자의 영역을 흡수하는데 어떻게 이런 원풀세포가 반응해서 색을 인식하는지를 확실하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중단은 두 번째는 이제 전자이파 전자이파는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모든 빛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가시환선 얘기를 하죠 각각의 전자이파 종류를 따서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전파를 이용해서 무선통신할 때 축전기의 변화는 신호에 대한 저항역할, 용량렉턴스 또 코일에 대한 저항역할, 변화는 신호에 대해서 유도렉턴스 어떤 관련해서 있느냐 이때 뭐 XC는 2파 Fc분의 1 이런 공식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리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광통신도 특히 여기 오버하지 마십시오 광통신, 즉 광소민 안에서 빛이 전반사는 원리에 대해서 쓸데없이 스네일 법칙에 소진하지 마시고 우리 물리안 교과에 맞는 패러디임으로 충분히 전반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여기에 정보의 저장과 인식에서 몇 가지가 있죠? RFID, 무선인식 시스템이 뭐냐 교통카드 얘기하는 거 그 다음 전기적 성질에 의한 것 뭐 뭐 뭐 뭐 자기적 성질에 의한 것 뭐 뭐 뭐 뭐 광학적 성질에 의한 것 뭐 뭐 뭐 이런 것들이 빠바바바 정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자 이제 네 번째 에너지 단원이죠 자 이제 에너지 자 두 개의 중단원 있습니다 첫 번째 뭐 뭐 하죠?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에너지를 위한 단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에너지의 발생이라 하는데 이 전기의 에너지에서 발전과 송전 자 만들었어 만들었으면 이 발전의 원리가 무엇이냐 전자기도 물론 직류발전, 교류발전 좀 구체적으로 한다면 링 두 개 있는 것이 이제 교류발전 또 이것만 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왜 링이 두 개 있으면은 교류가 되고 또 거기에 정류자를 이용하면 직류발생이 되는지 확실하게 전자기도 원리와 함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송전 과정에서 그 전선에서 열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방법을 위한 것이냐 그게 바로 승합 효과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때 이거 계산 문제 아닙니다 개념 자체가 문제예요 같이 수업을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왜 송전 과정에서 전압을 높이느냐 1차 목적이 송전선은 전류를 줄이겠다는 목적이고 천재조건이 필요하죠 생산된 전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압을 높이면 전력피는 VI, VI 이거기 때문에 쓸데없이 I제곱 R, R분의 V제곱 남발하지 마라 생산된 전력 정해져 있으니까 전압을 높이면 전류를 줄일 수 있다 자 줄었어 전류를 줄였는데 이제 송전선에서 발사하는 전류를 얘기하기 때문에 송전선만의 오매업칙 그러므로 송전선의 흐르는 전류가 줄었어 송전선의 저항은 정해져 있어 그럼 송전선만의 걸린 전압도 감소가 돼 그래서 손실전력은 제곱분의 1배가 된다는 것 이게 하나의 스토리로 이미지가 되어 있어야 된답니다 개념 자체가 문제고 문제 자체가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전 교과의 물리 패러디움과 지금은 달라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원에서는 물론 얘기를 뺐네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런 전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핵에너지 또 신재생에너지 자 이런 것들은 뭐 뭐가 있냐 신에너지는 뭐고 재생에너지는 뭐고 신에너지에서 중심으로 본 것이 바로 수소연료전지 화학적인 원리 약간 있죠 또한 재생에너지에서는 태양열발전, 태양광발전 여러 가지가 있죠 수력발전 이때 태양광발전은 앞서서 이미 나왔듯이 광다이오드를 이용한 태양전지를 얘기하고요 염료, 감흥전지도 태양광을 이용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중단은요 힘과 에너지의 이용 그러니까 우리 이제 회전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서 유체역학 아파연배 자 다음 가볼까요 자 이렇게 이 부분이 그대로 정리되어야 되고 특히 발전과 송전 개념 자체가 문제랍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중단은요 역학적 평형 자 돌림임 알코로스 F 이거 얘기했었죠 그러나 역학적 평형이란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모의고사에서 돌림이의 평형만 따졌지만 역학적 평형은 돌림이의 평형과 힘의 평형의 조건이 모두 만족된다는 것 그러면서 구조물의 안정성이란 얘기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아치형이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 또 유체역의 압력과 흐름 이 부분이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신경을 쓰라는 것보다 좀 명확하게 준비하시라는 건데 여기가 복잡한 계산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약간의 산수는 좀 두 소단에서 필요하겠죠 아파연배 알케메데스 이것도 부력 부력은 로우 보이지 식 애원단으로 될 일이 아니야 부력이 뭐냐 어떤 물체가 유체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유체가 차지하는 부피만큼 물이 밀려나는데 그 밀려난 물의 무게값이 바로 부력으로 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파스칼의 원리 파스칼의 뭡니까 바로 유체에서 전달되는 압력은 어디든 똑같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연속방정식 좁을수록 빠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배려눈의 원리는 뭐지요 배려눈 원리라는 것은 속력이 매우 유체성이 빠른 곳에는 압력이 작다 그래서 고압에서 저압으로 힘이 나타난다가 배려눈의 원리가 되고 몇 가지 우리의 응용적인 사실 뭐 기차가 빨리 지나갔을 때 옆에서 쏟아들어간다 죽을 뻔했다 이런 것들이죠 물론 교과대로 여러분이 쭉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연력학법칙 여러분 여기 오버하지 마십시오 이거 물리토하고 연결된 부분이지만 다분히 정성적인 분석을 보는 것이야 물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때문에 들어온 것이죠 연력학칙 1법칙 에너지 보죠 연력학칙 2법칙 열의 이동 방향성을 얘기하는 비가역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왜 이게 먼저 나올까 자 그 다음 에너지 수량과 이동 여기서 이제 비열이라든가 열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생활전기기구 이 부분은요 어 이거는 우리하고 직접 연관이 많죠 전동기 얼마나 많이 씁니까 전동기의 원리 앞서서 바로 대단원 이 단원에 나왔던 전기장과 자기장에서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또한 이 전기기구에서 LED 백열등 형광등 왜 LED를 지금 많이 사용하는지 그 장단점이 무엇인지 형광등의 원리는 맨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 그 원리는 무엇인지 형광등에 형광이란 말이 왜 붙었는지 그런 것부터 정확히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한다는 게 자 즉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은 쉽다가 아니라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쓸데없이 문제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 하이에나는 좀 아니다 양치기 하지 마시 바라고 개념을 확실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제가 영상 바로 전 영상 말씀했지만 이미 여러분의 노출의 기초 문제는 120여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많이 이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좀 지역적인 부분은 있지만 이런 120여 문제를 갖다 놓고 여기에 개념을 확장해서 아 어떤 개념이 이 문제를 감싸고 있는지 그런 기본기를 확실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불가능은 팩트가 아닙니다 일시정지일 뿐이다 즉 잠재력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 수능 공부 준비하면서 많은 좌절도 겪고 많은 치욕감도 느끼면서 정말 무기력해질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딛고 일어쓰십시오 절대 여러분들은 걸림돌을 걸림돌로 만들지 말고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세요 방법은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죠 티티티 세 가지 티 말씀드릴게요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완성하십시오 자 이때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아 너무나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좀 여러분들에게 조금 불편한 목소리를 드렸지만 그래도 앞으로 수름이 나는 것을 우리 확실하게 디스하게 돼서 아이 앵그리 버드 굉장히 이거 고생 많이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수능 확실하게 앵그리 버드로 우리 다같이 깨부시러 가야 되는 거죠 자 확실하게 끝까지 화이팅 마치 바라고 여름과 함께 교감하는 고품격 복습 강의 그리고 필책 특강 무료 시리즈 확실하지 바라고 함께 수업하신 분들은 선생님이 수업 중에 강조한 것 절대 허탈하지 마시고 또한 6평 직전까지 말씀했지만 수능으로 똑같이 행동하십시오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인터넷 괜히 시간 너무 오래 끌지 마시고 딱 들을 강의만 들으시고 지금부터 절제하고 6월 5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6월 6일 현충일 해설 강의는 그냥 해설 아닙니다 그날 하루 하늘이 준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아 수능 끝나고 얼마나 아쉽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냈을걸 저렇게 해서 냈을걸 자 11월에 수능 다음날 그 많은 후회들을 6월 6일날 하면서 이제 커다란 구멍들을 메워나가고 메워나가고 메워나가는 것이 메꾸나 그러나요 메꾸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수능에 성공하는 길이에요 알겠죠 선생님 목이 너무나 불편하지만 그러나 불편해도 열공의 의지로 여러분 함께 갑시다 알겠죠 화이팅 고맙죠